그동안 재벌 오너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던 국내 주식 부호 지형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의 상속 지분 영향에 더해 창업 부호들의 주식 가치 상승 바람이 거세지면서 순위가 바뀌고 있는 건데요.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을 제외한 재벌 오너들의 보유 주식 가치 순위가 올 들어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국내 주식을 보유한 개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지분 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올 초 주식 부자 2위였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순위가 최근 6위로 추락했습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5위에서 9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7위에서 10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우 순위가 9위에서 18위까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그간 주식 부호 상위권을 차지했던 재벌 오너들의 순위가 올 들어 급락한 것은 삼성의 상속 지분 반영과 창업 부호의 지분 가치 상승 영향 때문입니다. 우선 삼성의 가 보유 주식 가치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지분 영향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 주식 부호 1위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식 가치는 최근 연초 대비 무려 5조 가까이 증가하며 선두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전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의 순위가 4위에서 2위로 뛰었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연초 공동 12위에서 연말 각각 3위와 5위로 순위가 오르며 기존 재벌 오너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 창업 부호들의 주식 가치도 무섭게 상승하며 재벌 오너 일가가 물러난 자리를 채웠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1연세 지분 가치가 129%가량 오르며 순위 역시 14위에서 7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어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과 김대일 펄어비스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등도 최근 15위 내까지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언택트 경제 활성화의 수혜를 본 IT와 게임, 엔터 분야에서 주식 가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겁니다. 창업 부호들의 보유 주식 주가 급등과 초대용 IPO 등으로 주식 부자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재벌 오너 일가들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특히 전통 대형주의 가치가 소폭 증가한 반면에 IT와 게임, 엔터 주의 가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주식 부호들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킨 모습입니다. 한편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 상위 500명의 주식 가치는 최근 약 184조 원으로 1연세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데일리TV 김종호입니다.